논어 마음학 강설 이어서 가겠습니다. 오늘은 제36강 논어 제3건 8일편 22장 23장 말씀 강설하겠습니다. 먼저 22장 말씀 보겠습니다. 자왈 간중지기 소재라 호기왈 간중은 거모이까 왈 간시유삼기하며 간사를 불섭하니 언득검이리오 연즉 간중은 지레호이까 왈 방군이야 수생문이언을 간시역수생문하며 방군이야 위양군지호의 유반점이언을 간시역유반점하니 간시이 지레면 숙 부지레이리오 부지레리오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간중의 그릇이 작구나 소재라 이렇게 했습니다. 간중은 아시는 대로 간중과 포수가 이야기에 나오는 그 간중이고요. 제 나라 환공을 도와서 폐자를 만든 거죠. 천하를 어떻게 제 강력한 제호를 만드는 건데 제 환공을 폐자로 만든 인물이 바로 간중이고요. 나중에 이제 관자란 책으로도 유명하죠. 그런데 이 간중에 대해서 공자님보다는 윗대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그릇이 작구나 이렇게 하니까 혹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간중은 그러면 검소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검소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왈 관시가 간중이 요 3기 3기가 있으며 이 3기는 그 당시 그 어떤 된대요. 아마 그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연애를 하는 그런 데 같아 그런 것이 있으며 관사를 불습하며 그 관직의 일들을 겸하지 않으며 관직의 일들을 이렇게 겸하게 해서 검소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언덕 검이려 어찌 검소한 걸 얻었겠는가 얻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 간중은 검소한 사람이 아니다. 연즉 간중은 지레오이까 그러하면 간중은 예를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알아서 그렇게 작게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해를 한 거죠. 왈 방군이야 수생문연을 관시여 수생문하며 나라 인군이야 그 문을 막는 나무, 방풍목 같은 거죠. 문을 막는 그 방풍목을 심거늘 관시도, 관중도 또한 그 문을 막는 나무를 방풍목을 심으며 또 방군이어야 위 양군지호의 유반점이언을 나라 인군이어야 위 그 두 임금이 서로 좋아서 술잔을 나누면서 반점 그 술잔을 돌려놓는 대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 반점이 그건데요. 그 반점이 있거늘 간시도 역유 반점하니 간시가 또한 반점이 있거늘 간시가 예를 알면 누가 예를 알지 못하겠는가 간중이 예를 모른다는 거죠. 왜? 나라 임금님, 나라 제후가 하는 예인 수생문가, 반점을 간시인 자기가 절대 권력자라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모른다고 한 거죠. 여기에서 공자님이 소재라 한 걸 갖다가 이 혹이라는 사람은 검소한 것, 또 예를 아는 걸로 이렇게 해석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뭐냐. 바로 이 소재라 한 건 그릇이 작다는 그대로 간중이 제한공을 천하의 패자로 만들어서 천하를 다스렸지만 사실 올바른 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패도정치로 한 얘기를 한 거죠. 공자님의 대도는 뭐냐. 바로 왕도정치이고 사랑의 정치인 인정이고 덕치라는 거죠. 그런 근본적인 인간을 살리는 왕도 덕치인정이 아니고 패도 힘으로 한 그런 정치는 아무리 천하를 제패했다 하더라도 작은 그릇이다라는 뜻으로 말씀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23장 말씀 보겠습니다. 자, 어, 노, 태사, 악, 왈 악은 기 가지 아니 시작에 흡여야 하야 종지에 순여야 하며 교여야 하며 여겨야 하야 이성이니라 공자께서 노나라 태사에게 음악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음악은 내가 가히 조금 알고 있으니 시작에는 흡여야 합할 합자, 합할 합자 합함이 있으며 종지에 그 음악을 쫓아가면 순여야 하합함이 있으며 또 교여야 발글교자입니다. 발금이 있으며 또 여겨야 여겨야는 바로 상속부절략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연해서 이어져서 음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면서 음악에 대해서 조금 내가 가히 알 수 있는데 시작에는 흡여야 하고 종지에는 순여야 교여야 여겨야 하여 완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악은 사실은 악은 음악이지만 윤려성 인간의 내면적 리듬, 소리인데 이 악자는 바로 통윤리자연이 해서 예기에 나옵니다. 악이라는 것은 인간의 윤리에 그 인격적인 삶에 통하는 것이니 윤리적 삶이 도덕적 삶이고 그것이 바로 유역에서 말하는 인의 예지 사덕을 드러내는 작업이죠. 그러면 합할 흡자 흡은 바로 합할 합자인데 바로 예에 해당되겠습니다. 예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수녀야는 그대로 합할 화자 화야라고 했으니까 합할 합자 합야 화야 명야 상속부절냐는 기존의 주석에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한 겁니다. 그래서 화야는 바다로 의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교여야 교여야는 밝을 요자니까 밝을 명자로 해서 지에 해당되고 그리고 연할력은 상속부절냐 계속 이어져서 끊어지지 않는 것 바로 사랑의 말씀 인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음악이라는 것도 뭐냐 인간의 사덕 본성 인 예 의지 이 본성 의 마음을 드러내서 그걸 어루만져줄 수 있는 게 음악이다. 그렇게 해서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이것을 이제 사상인으로 보면 합할 합은 태양인의 하두고 하와야는 소음인의 하두고 이 밝을 명자는 지인 소양인의 하두고 상속부절하는 건 태음인에게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은